우리 환하게 웃으시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주인공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아직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시위대들에 갇혔을까요? 나쁜 일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가 시위대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했길래 그가 이렇게 시위대들에 갇히게 된 것일까요? 곧 있으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의 왕이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이유로 시위대들에 갇혀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받은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심판 너머의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다니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을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부르지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지지라라는 말은 절규하다 라는 뜻입니다 절규하다 여러분 자녀를 잉태치 못했던 한나를 기억하시지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들었는데 분인나가 심하게 격동하므로 한나의 괴로움이 크게 달했습니다 그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절규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술주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이었던 다윗이 쫓겨날 때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부르지저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10편 61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지즘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춥게 부르지저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왕으로서의 자존심, 여인으로서의 품이 다 내려놓고 한나도 다윗도 절망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두 사람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의 대회문을 여셔서 사무엘을 주셨지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암담하기 그지없는 사사시대를 종결시키셨고 크고 놀라운 왕정시대를 사무엘을 통해서 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상의 그 부르지즘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놀라운 구원의 비밀들을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는 회복의 말씀을 받긴 했지만 자신의 눈으로 회복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누구보다도 먼저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안을 열어서 가장 먼저 봤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절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